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양양공항 거점 플라이강원과 인천공항 거점 에어프레미아가 신청한 면허도 발급해 신규 저비용항공사 3곳의 시장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면허를 발급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먼저 1년 안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운항증명, 즉 AOC를 신청하고 2년 안에는 취항을 해야 합니다. 또 3년간 거점공항을 유지하는 조건을 붙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허위사업계획 제출로 면허를 취소하는 등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거점항공사 유치로 3년간 5,2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이용객 300만 명 시대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네, 뉴스를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지역으로서는 기대, 또 환영, 일세계의 어떤 뉴스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떻게 뉴스 보셨습니까? 국장님부터. 네, 그날 감격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21년 만에 청주공항 개항 21년 만에 아주 경사가 났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대로 된 거점항공사가 없어서 청주공항 활성화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진짜 좋은 항공사가 거점항공사로 유치가 돼서 저희 도민들과 함께 정말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부모장님, 특히 더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계속 봐도 마음이 기쁘고요. 또 이런 날이 올까 정말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더군다나 보자마자 더 느껴지는 것은 책임감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기대하는 만큼 이뤄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 그리고 취향까지 문제가 없도록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지방공항 활성화가 되지는 못했는데 지역의 거점항공사, 지역항공사들이 생긴다는 것은 지방공항 활성화 또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다소 좀 기대반 우려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6개 항공사가 있는 데서 새롭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또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저비용항공사 LCC, LCC 저희가 얘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저비용항공사 LCC는 어떤 건가요, 교수님? 이게 뭐 그리고 국내 상황은 지금 현재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최근에 와서는 LCC라는 말을 하나의 일반화된 걸로 듣는데 영어 표현 아니겠습니까? 로우코스트 캐리어라는 것에 약자를 딴 부분들인데 국제민간항공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풀서비스 캐리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라는 풀서비스 캐리어가 있고 그거보다 서비스는 낮지만 요금도 조금 낮게 해서 단일 기종으로 해서 운항하는 항공사들이 이제 거기에 로우코스트 캐리어라는 항공사가 사업 모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원가를 절감해서 요금을 낮추는 항공사를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통신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들어온 항공사들도 그런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하느냐, 차별한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생존 전략하고도 직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항공시장이 최근 3, 4년 동안 거의 2배 수준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통계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LCC 항공사가 국내 6개고 추가로 이번에 3개가 선정이 돼서 9개가 되는데요. 다른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비슷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태국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인구가 좀 비슷한데 한 1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한 27개,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민들께서 반기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탄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주국제공항 앞으로 정말로 장밋빛 미래가 좀 더 펼쳐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단 현재 청주국제공항의 상황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청주공항이 사실은 2016년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때 270만 정도까지 가서 300만을 바라보다가 사드 여파로 인해서 이용객이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국제선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 노선으로 일변도로 국제 노선이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중국 노선 위주로 한 8개 정도 국제 노선이 있던 거를 일본이나 대만, 괌 같은 우리 인근에 있는 나라로 노선을 확충을 해서 현재 국제 정기 노선 12개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 에어로케이 거점 항공사가 실제로 치항을 하게 되면 3년 이내 5개국 11개 노선 정도로 확충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3년 안에 우리 청주공항이 20여 개 이상 정기 노선을 보유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수요가 또 충청권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남 수요까지는 한 천만 정도 저희가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주공항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겠습니다. 뉴스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LCC 한국운석면허를 취득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정들이 쭉 있더군요. 1년 안에 운항증명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남아 있어서 앞으로 향후 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남아있나요? 지난번에 라디오 인터뷰를 좀 듣다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어떤 관계자분께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재밌는 비유를 하셨어요. 지금 면허를 받은 거는 약간 운전면허로 따지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한 거고요. 앞으로 실기시험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운항증명이라는 과정을 또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중요도로 따지면 면허가 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분은 항공사가 실질적인 운항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 안전, 보안, 그리고 정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통과를 한다면 다행히도 저희 에어로케이는 그런 부분을 지난 4년간 준비를 하면서 한 번의 고배는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통과를 한다면 이르면 올 연말에 저희가 첫 운항을 개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늦더라도 저희가 봄까지는 저희 충북 도민께서 저희 에어로케이 항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빨리 달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일단 노선은 아까 국장님께서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일단 4개 국가에 한 6개 정도의 노선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4개 국가면? 일본, 그리고 중국, 대만,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해서 4개 국가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기타큐시나 나고야, 그리고 나리타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칭따오, 그리고 베트남은 저희가 하이퐁이라는 좀 생소한 그런 도시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칭따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운항 증명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의 남은 과정들을 소화하고 나면 해당 취향 시점에 저희가 취향하고자 하는 도시의 상황들을 많이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뭐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요. 시간들이 시시대 때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지역 도민분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지역 도민들께서 선호하는 노선들을 더 대폭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작업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 계획 같은 것도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네, 인력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고 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인력 채용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내부적인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당장 1년 차에는 저희가 한 200명 정도의 채용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참고적으로 저희도 신규 항소사다 보니까 200명 전체가 아무래도 신규 인력이 아니고 경력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예 신입사원도 있을 거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지역에 어떻게든 인재 채용에 대한 혜택과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항공기를 들여올 때마다 사실 항공기 한 대당 지역의 직접 그리고 간접적인 채용 효과가 약 1,000명 정도가 된다는 학계의 조사들도 있다시피 저희의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채용 효과를 크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잠시 더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1년 안에 따야 되는 항공 운항 증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부분 일정에서 어떻게 잘 넘어가리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물론 항공사에서 적극 대응을 하리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흔히 봐서 사업에 대한 면허를 받은 거고 또 항공기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것을 증명을 받는 건데 그게 한 1,500개 정도의 항목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최근에 또 우리가 항공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또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공사에서는 당연히 준비를 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국토부도 이런 조치 상황이 끝나더라도 지난번에 면허 기준을 강화한 건 아니지만 면허 체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요 확보의 문제라든지 현재 자본금 부분들이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운항 증명과 함께 노선 확보,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준비해야 될 상황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른 LCC들 수익성이 대체 좀 낮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하기 때문에 출범하는 거는 당연히 좋습니다만 이제 향후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어로케이 경쟁에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 갈고 닦는 어떤 전략들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4년간 준비를 하고 그 이전에도 많은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전략 부분, 특히나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너무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경쟁력은 첫 번째는 청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활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최적의 체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만한 사이즈가 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는 투명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청주기점공항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세계적으로도 많이 검증된 거지만 세계적으로 성공한 항공사들, 특히 접용 항공사들은 대부분 기존의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2차 공항, 지방공항들을 활용해서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청주공항은 앞서서도 설명드렸던 지리적인 이점을 포함해서 그러한 요건에 아주 적합한 항공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한 공항을 저희가 기점공항으로 선점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혁신 부분은 저희는 새롭게 시작하는 항공사로서 아예 바닥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나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도입 장치들을 충분히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항공사의 그런 운영 모델에 더해서 저희만의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들을 좀 발굴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장착이 잘 되면 아마도 그것이 또 저희의 차별화 전략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투명성은 근래에 또 항공시장에서 많은 이슈들이 불거져 나왔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가 다 경영진의 어떤 투명성, 의사결정의 투명성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런 것들이 결국 고객에게 돌아가야 되는 혜택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깎아먹게 되어 있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나 모든 가격 구조에 대한 것들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그런 모든 혜택들이 저희 기업이 안전과 사람에 대한 투자에 부족하지 않게 쓰더라도 그런 혜택들이 보다 더 소비자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저비용 항공사 말에 걸맞게 최적의 비용을 만들어내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저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쟁력의 이유로 가장 먼저 든 것이 사실 청주공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리적 이점이 있다는 표현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왜 청주국제공항을 선택을 했을까 여러 가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요. 왜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사실 사전에 어떤 지역적 선택에 있어서 공항의 선택에 있어서 고민됐던 건 아니지만 아주 운이 좋게도 충청북도에 특히나 도지사님께서도 이번 해에 당신의 어떤 가장 중요한 숙제로 강호축에 대한 구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강원도와 호남을 입는 그런 중심축에 있는데 저는 청주공항이 거기에 마치 화렴 점점 같은 어떤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내륙의 어떤 교통 시스템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해외 관광객들이 이런 시스템들을 아주 활발하게 이용하면 청주구제공항은 전국을 어디든 2시간 내에 다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나 어떤 비용적인 절감 부분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분명 그러한 부분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히 잠재력이 높은 공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에어로케이 살아남으려면 이게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도와줄 부분들 어떤 것들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사실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일단 내부의 공항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단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도로망 또 대중교통망 확충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철도망 같은 경우는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이 지금 2022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중에 핵심 사업이 청주공항역을 이전하는 겁니다. 청주공항역을 공항청사 인근으로 옮기는 사업이고요. 공항역에서 바로 무빙워크를 설치해서 열차를 이용하신 분이 바로 무빙워크를 타고 공항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업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강호 쪽의 핵심 구간인 청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 면제가 돼서 아마 이게 완공이 되면 소남과 강원이 연결돼서 우리 청주공항으로 철도를 타고 오실 수가 있겠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BRT 도로가 세종에서 오송을 거쳐서 옥상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국민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망 사실 그게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세종청사에 국가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불만이 좀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에서 세종 정부청사에서 오송역에서 공항으로 바로 오는 시내버스 도선이 지금 현재 한 8편 정도 있는데 그거를 상반기 내 50편까지 늘리는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청주와 가까운 인근 주요 도시들 대전, 세종, 전주, 경기도의 용인, 성남까지 시외버스 노선을 공항까지 온 노선을 저희가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소위 말하는 시설 인프라에 대한 구축을 좀 튼튼하게 도와주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일까요?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또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앞장서서 미리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 하나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많은 부분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실 때는 에어로케이가 물론 해야 되는 자구의 어떤 노력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또 어떤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될지 학교에서 보실 때는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동안에 어떤 충청권이 에어로케이가 다른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기반을 소위 지역항공을 삼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수요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시점에 오지 않았냐는 판단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은 주변 인구를 포함한 어느 정도의 인구가 상주해 있어야 거기서 수요가 창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청주가 경쟁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근한 예로 삼는 게 대구공항입니다. 대구공항이 2014년부터 2015년을 오면서 티웨이 항공이 지역항공사로서의 안착을 하면서 성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대구공항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듯이 현재 청주를 주변으로 한 충청권이 한 90분 정도돼서 한 950만 정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세종도시만 해도 한 33만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인구를 기반으로 할 때는 충분히 항공사가 어느 지역을 가느냐 공급량을 어떻게 정지성을 넣어주느냐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성장의 어떤 속도를 달려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청주가 원래 1997년에 역할을 정부로부터 받을 때는 중부권의 거점공항입니다. 그럼 현재도 거점공항으로 돼 있지만 중부권의 거점공항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철이 거의 천안까지 내려오고 있는 시점으로 본다면 강남에 있는 지역민들이나 수도권 이남에 있는 지역의 수요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접근교통수단입니다. 어느 국가 어느 나라 공항이 성장을 하려고 하면 접근교통수단이 좋아야죠. 편리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청중앙도 지금 주차시설이나 여타시설을 확보하고 주변 어떤 교통 편의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어로케이가 가지고 있는 전략 부분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기반의 수요라든지 접근시설에 대한 교통시설들이 착실히 진행이 된다면 의미 있는 항공사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수요 확보가 가능한 시점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시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청주공항 역시 중국발 사드협회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큰 된 소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중국노선 일변도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 아까 이제 보무장님도 4개 노선 정도 4개 나라 노선을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역시 많습니다. 노선계획 관련해서는 국장님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국제노선도 중국 일변도로 많았고요. 일본 쪽에 치우치고 그런 게 좀 있는데 기존에 다니지 않는 국제노선을 많이 개척을 해야 되는 게 과제입니다. 중국, 일본의 기존에 안 다니던 도시도 개척을 해야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게 동남아,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 노선도 저희가 좀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게 국제노선을 다변해서 에어로케이가 좀 더 활성화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국제노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국내 노선도 지금 제주만 가고 있는데 2021년에 흑산도 공항하고 2022년에 아마 정부에서 울렁도의 소형 공항이 만들어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내년에 소형 항공기 계류장 조성 사업을 정부에 요구를 해서 소형 항공기로 한 22년쯤에는 흑산도나 울렁도를 갈 수 있는 청주공항에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국제노선 다변화에 더욱 치우치고 도에서는 국제노선을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 제도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케이나 어떤 다른 항공사들이 국제노선 시장을 개척할 때 저희 도에서 재정 인센티브나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모호장님 아까 하이퐁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좀 안 가는 곳,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으면 도민들은 참 편리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선 선정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점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저희가 인기 있는, 특히나 지역 도민들이 선호하고 인기 있는 지역을 취향을 해야지만이 어떤 초기 수요에 대한 확보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겠지만 역으로 저희가 외국인들의 어떤 내국 방문을 조금 더 유도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외국의 관광지 일색의 어떤 노선보다도 외국의 또 주요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연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호 보완적인 노선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 1차 년도에는 비록 그동안에 너무나도 노선에 대한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주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한 이후에는 아마도 그런 좀 새로운 도시들, 그리고 외국에서 또 우리나라로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배우 수요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 비즈니스적으로든 관광적으로든 충분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들을 좀 선정을 해서 이런 노선 부족이나 또 청중광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거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혹시 충북 도민들을 위한 혜택, 예를 들면 할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도민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약속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지역 도민분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게 직접적인 어떤 가격의 할인, 혹은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프로모션,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이렇게 급하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정책들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1차적으로 그동안 늦게 오셨던 항공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저희의 아주 진실된 노력이 1차적으로는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 청주, 충북, 그리고 충청권의 모든 시민분들이 다 혜택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또 믿고도 있습니다. 청주공항도 에어로크와 더불어서 함께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주공항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까 시설,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또 해결해 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도민들이, 도민들께서 외국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편의를 노선에 다변화되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이 우리 청주공항을 통해서 오셨을 때 우리 지역에 좀 더 오래 머무르시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그러려려면 관광 자원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지역에. 그런데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지금 증평에 에드팜 관광특구를 좀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민간 자본으로 2천억 이상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에드팜 관광특구는 콘도나 워터파크, 용인의 캐리비안 베이 이상 가는 그런 워터파크를 만들 거고요. 루지라든지 골프시설, 연수시설, 그리고 체험 어떤 농장. 그래서 어린이부터 아마 어른들까지 모두 머무르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종합 레저시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주공항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어서 아마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청남대나 어떤 세계문화에서는 법주사, 단양 그런 데랑 연계돼서 외국 관광객이 우리 충분히 더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관광입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만 해도 2018년에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소위 말해서 관광을 가는 사람이 약 한 2800만 정도 됐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이 약 한 1500만 정도입니다. 일본은 반대죠. 일본은 일본에 관광하러 가는 사람이 4천만을 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외국에 관광하러 나가는 건 한 18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은 관광 인프라가 그만큼 싸고 저렴하고 사람들이 한 번 더 올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관광 인프라가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청주나 충청권에도 이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이번에 아마 면허 나간 것 중에 하나도 이 사업에 차별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기존에 6개 항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단지 운송수단보다는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돼야만 우리 현재에 있는 관광 수익 적자가 관광 수익 적자도 우리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한 137억 불 정도가 적자입니다. 한 번도 흑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웃바운드 수요를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중청북도에서도 관광과 항공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소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되고 특히 지금 당장 지난 2018년에 관광공사에서 난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거의 한 90%가 수도권에 모릅니다. 충청도, 충남, 충북이 찾아오는 비율이 약 1.8%, 1.4%밖에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좋은 시설과 저렴한 시설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어찌 보면 저는 시범 지역이라도 만들어서 에어로케이가 출범함과 동시에 그걸 같이 엮어서 나아간다면 굉장히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세종시가 내려와서 어찌 보면 에어로케이가 노선을 관광 노선도 많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수요가 일정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세종에서 공무로 출장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이나 수요 조사도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리고 항공이라는 것은 일반 제조업하고 다릅니다. 내가 마음대로 다른 국가에 노선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반간에 항공협정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걸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배분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항공사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본부장님.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행정적인 보여주기 식의 개발 아니면 행정적인 전혀 의미 없는 아니면 혹은 호감 가지 않는 이런 개발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서 저희가 어떤 전통과 새로움 그리고 지역과 글로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복합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지정 구역에서 시범적으로 뭔가 시행을 해보든지 이런 노력들이 없다면 사실상 저희가 말을 우물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제일 많이 도전을 받았던 게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1차 면허 반려 당시에도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사람들을 충청도에 머물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들은 여러 가지 고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두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여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하여간 저희가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충북에 많이 머물어 있었던 관광자원을 관해서 좀 많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 국내외의 모범 사례랄까요? 거점 공항이 됐든 아니면 다른 LCC가 됐든 사례가 혹시 있을 수 있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지금까지 우리 6개 저비용 항공사, 소위 지역 항공사들이 어찌 보면 해외에 좋은 성공 사례로 남을 수 있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일본에서도 지난 한 2년 동안에는 조명을 해서 분석을 할 정도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항공사들이 차별화된 전략을 써야만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공사와 자치단체 또 중앙정부가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고 항공만이 할 수 없는 부분들 특히 저는 지역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면 예를 들면 페스티벌을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식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왔을 때 수익성보다는 지역이 새로 한 번 더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교육이라든지 인프라도 같이 좀 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항공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공항시설들이거든요. 청주공항의 수용 능력 자체에 대한 것도 이제부터 저희가 이미 면허를 받고 아직은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지금 시점부터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도래할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발빠르게 하고 더불어서 해외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항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정부의 국토부 혹은 공항공사 그리고 지자체에 포함해서 이제는 조금 더 오픈해놓고 공항 운영에 대한 민영화 혹은 LCC 전용 터미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라고 봅니다. 접용항공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지원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화하기에는 기존에 있던 공항의 시스템이나 기존의 어떤 관습으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최적화된 어떤 공항시설을 만들고 청주공항은 특히나 에어로폴리스라는 굉장히 최적의 부지가 옆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LCC 전용 터미널을 만들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창의적으로 또 협조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수요를 좀 만들어내면서 그 수요가 또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시장을 또 도와주고 있는 그런 데 기여하는 데 가장 1등 공신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논의는 좀 하루빨리 진행이 돼서 워낙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으면 국장님이... 네, 부모장이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저희가 차후에 청주공항 활성화에 과제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일단은 청주공항이 중단거리 노선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활주로가 일단 유럽이나 미국까지는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잠시 보류되어 있던 청주공항 활주로 문제도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항개발 6차 종합개발 계획이 아마 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중장기 계획에 저희가 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본부장님께서 LCC 전용 터미널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청주공항 거점항공사가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또 서둘러서 애써야 될 부분들이 세밀하게 많이 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1년 만에 거점항공사가 탄생을 하면서 지옥에서는 많은 또 기대 효과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력 부분 저희가 또 인력 창출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간 저희 우리 충북 도민뿐만 아니라 충청권 국민들의 어떤 하늘의 발이지 않습니까? 하여간 항공교통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일단은 그게 가장 즐거운 일이 될 것이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세종시가 정착이 되면서 행정수도의 어떤 감문공항 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행정수도의 감문공항 역할을 청주공항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 옆에다 두고서 청주공항을 옆에다 두고서 우리 충청권 국민들께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그 불편함이 엄청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4시간 그리고 주유 통행세를 보니까 7만 원 정도를 이렇게 비용 더 부담하시면서 고통을 감내하셨는데요. 앞으로 에어로케이가 이렇게 취향을 하게 되면 그런 불편이 좀 다소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요. 에어로케이 보고된 자료에 보면 직접 고용만 3년 동안 440여 명 정도 한다는 자료를 봤고요. 더군다나 간접 고용까지 하면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한 1천 개 이상 생기는 거고 생산 효과도 한 5천억 이상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떤 효과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우리나라 현재 공항은 중앙정부가 소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관리를 한국공항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얘기들이 장거리 노선을 위해서 활주로를 좀 넓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에어로케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기단을 보면 현재 항공기로는 사실상 장거리를 운항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에어로케이가 중대형기를 보유한다면 달라지는 문제지만 우선은 지역에서 항공사가 안착할 수 있는 에어로케이가 당장 6대 항공기로 운항할 수 있는 것까지의 기간적인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항공사가 새로운 항공사가 오든지 아니면 에어로케이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새로운 기종을 도입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칫 그거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엇박자가 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물론 제6차 공항개발 중장의 종합계획이 올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책적 부분들은 상당히 합리성이 좀 있는 쪽으로 해서 건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 에어로케이나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737 기종이 한 대 들어오면 조종사, 정비사, 부조종사 해서 한 38명 정도가 인원이 신규 채용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비행기 한 대가 들어오면 행정직을 포함하면 대략 한 45명에서 50명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3개 항공사가 당연히 지금 약 한 22대 정도가 5년 안에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고용효과가 약 한 400명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는 약 한 2000명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중요한 건 뭐냐 정부도 그것을 제시를 했지만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단체 측면에서나 항공사 측면에서는 우수 인력과 또 현재 여기 있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에 대한 파급 효과는 클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산업효과에서 오는 지역의 파급효과 부분들은 투입된 자본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거는 상당히 가변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로케가 얼마나 많은 실적을 나누냐에 따라서 그건 황당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어로케의 역할은 상당히 크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인력 채용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보탤 이야기는 없을 것 같지만 일단 저는 채용 부분 그리고 저희가 가져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에 많은 대학생분들 특히나 충청권에 계시는 항공 관련 학과 학생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많은 지원 활동을 해주시면서 대화를 많이 나눠봤어요. 그런데 그 어떤 울분 뭔가 어떤 답답함 그리고 걱정 고심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거를 약속드린 바와 같이 뭔가 이행해 나가겠다는 거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국토부에서 또 권고한 바와 같이 저희가 지역의 어떤 인재 채용에 있어서의 충분한 할당이 되고 그런 걸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걸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 경쟁력 있는 가격 이것이 또 하나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우스웨스트 이펙트라고 그러죠.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가 그 활성화되지 않은 공항에 들어와서 그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를 늘리고 그리고 그 지역의 경제를 연기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거는 너무나도 검증이 많이 되었고 또 연구도 많이 된 사례입니다. 지금은 좀 예단하기는 일이지만 교수님이 또 냉정하게 또 저희가 잘 돼야만이 또 그게 또 유알 효과다든지 이런 것들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희가 한국의 그런 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어떤 관문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것이 향후에 드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면허 취득이라는 아주 경사스러운 일 저희가 이제 눈앞에 뒀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경쟁의 문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을 했다.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에어로케이와 더불어서 청주국제공항이 명시해상보다 아까도 몇 번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세종시의 어떤 관문 공항 또 중부권의 거점 공항 되기 위해서 그야말로 재도역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사실은 화물 운송을 주로 하는 가디언즈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려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어떻습니까? 국제님. 네. 내심 저희도 기대는 했습니다. 가디언즈 항공이 이번에 면허 발급이 됐으면 금상첨화였는데요. 조금 더 치밀한 준비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좀 더 열심히 더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즈 항공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 도전이었죠. 맞습니다. 였죠. 형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떤 노력들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화물공항이 되려고 하면 화물이 여객보다는 훨씬 더 프로세스가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화물 품목 자체가 경박단소하고 굉장히 신속성과 정시성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미에 전자산업단지가 있다고 해서 부산의 어떤 화물공항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시설이 있고 그걸 떠나서 화물은 소위 말하는 보세구역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오는 소위 포워딩 업체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과연 여기에 구비가 돼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반이나 그런 역할들이 청중공항에서 좀 조성이 됐을 때 사업 제안서나 사업 계획서 안에서 수요 확보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만 그거에 대한 면허나 당의성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작년에 약 한 444만 톤 정도를 우리나라에 운송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314만 톤이 순수 항공항물인데 거의 80%, 거의 90% 이상이 인천공항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조그만한 큰 대한민국의 국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의 중국으로 비교하면 하나의 또 도시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화물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조금 더 사업을 제안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꼭 화물로 제가 제안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거점 공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분들. 혹시 부문장님. 저는 앞서서 저희가 설명드려야 할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자면 항공사 한 곳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협력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항의 어떤 확대나 다 타 부지를 이용한 다른 운영 전략에 대한 아주 열리고 진취적인 이런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청주공항 활성화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아까 필요한 구체적인 말씀들은 아마 아까 다 이 자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항공 연어치득 관련해서 저희가 아주 또 기분 좋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우선은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 3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수요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용객들 특히 초기의 첫 춘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가디언 항공이 기존 항공사와 다르다. 에어로케이가 기존 항공사와는 다르다. 뭔가 만족감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성공적으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 전략이나 요금 부분들을 에어로케이가 한다면 전체적으로 중천권의 새로운 항공사의 탄생의 의미도 있고 장기적으로도 역할을 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문장님 마무리해 바로. 네. 일단 면허를 받기까지 그동안 지원해 주신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충북 도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청주공항은 저희가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과거 한성항공의 아까 서두에도 말씀이 됐지만 한성항공의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와서 이번에 그런 과거의 청주공항의 흑역사를 좀 깨끗이 청산하고 앞으로 더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항공사 지역항공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최소의 노력을 다하고 또 약속드린 바들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오늘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자리인데 가장 많이 숙제 또 고민들 좀 떠안으신 것 같긴 합니다. 마무리 말하게.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유치를 실무를 총괄한 국장으로서 사실 감사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더군다나 충청권까지 이렇게 한뜻으로 모아주셔서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무리가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어로케이 거점항공사가 실제로 AOC 운항증명을 받아서 실제로 취항할 때까지 저희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주공항이 전국 6대 공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만, 500만을 돌파를 해서 전국 5위 공항으로 돌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청권 4개 시도가 신문 앞서서 지금 아시안게임 유치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이 2030, 아시안게임이 많이 유치가 된다면 청주공항이 아시아 관문공항으로까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정부의 항공운송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제 갈 길이 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진정으로 가격도 착하면서 아울러 품질 정말 좋고 안전한 항공, 지역민들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LCC 에어로케이가 되기를 그런 항공사 탄생하기를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저희 충북시사토론창은 봄 개편을 맞아서 시간대를 이제 일요일 오전 8시로 옮기게 됩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에 또 많은 지역민들께서 함께 보시면서 지역의 뉴스, 이슈, 고민거리들 함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충북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